마산 시민 전체의 의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3월 15일에 희생된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주열 열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월 11일에 김주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것이 4.19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5는 흔히 말하는 1960년 4월 혁명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5 이거는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4.19는 대학생들의 서사로 정리가 되어왔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층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5 이거는 낮의 시위와 밤의 시위로 구별이 되는데 낮의 시위는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들이 주도를 했다면 밤의 시위는 어떤 청년들이 주도를 했다는 점. 근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폭팔력이 강했고 전후로 볼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시위였다는 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부각이 안 되어 있다는 거. 3.15 기념탑은요. 4.19가 일어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이것을 기념할 탑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원래는 용마산 인근에 하려고 했다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계기로 지금의 자리에 들어섰는데 물론 그것을 주도한 것은 박정희 정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지역의 민심도 달래고 자신이 4.19와 3.15의 유산을 이어받은 적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벌였는데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도 기념탑으로서 어디 내놔도 전세계수 정도의 그런 규모로 건립이 되었고요. 거기에 동상이 서 있는데 보면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양복을 입은 인텔리. 이 세 사람만, 세계의 어떤 인격화된 대표체만 형상화가 되어 있고 밤의 시위에 참여했던 그 어떤 청년들의 모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 이 동상을 만들었던 분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서울의 봄 분위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그 민중성을 형상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탑 뒤에 보면 동상 뒤에 부조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민중의 시위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형상화된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좀 민중적인 시위다라는 것을 아는 건 어렵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쪽은 잘 안 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기록도 그렇고 기념탑이 형상화된 것도 그렇고 그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960년 3월 15일에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마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산은 작은 조창포구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개항과 식민화 시기에 철도가 놓이고 군사항구로서 지정이 되면서 군사시설들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항구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잘 알려져 있는데 밀양의 삼랑진에서 경부선으로 분기해서 내려오는 선로가 임시군용 철도로 러일전쟁 때 부설이 계획되어서 전쟁이 끝나면서 왕봉이 됐는데 사실 경의선하고 마산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 경의선은 다 아는데 마산선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마산선이 굉장히 중요한 철도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산선이 부설이 되면서 마산이 본격적인 식민도시이자 군사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고요. 그와 아울러서 사설철도, 민영철도인 경남선이 또 부설이 됩니다. 이 경남선은 지금 여기 신마산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안을 거쳐서 진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이렇게 밀양에서 내려오는 마산선하고 진주로 가는 경남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게 마산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세팅하는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항구도시이자 철도 운송이 편리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의 물자와 인구 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거의 1990년대까지 경남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산에 처음 오면 신마산, 구마산, 북마산 이런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처음 온 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마산인데 뭔가 좀 체락해 보이고 오히려 구마산 쪽이 뭔가 좀 번성해 보이고 또 북마산은 또 어딜까 마산분들도 이 연원을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철도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산선을 만들고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아래쪽입니다. 지금 경남대가 위치하고 있고 합포구청, 예전에 마산시청이죠.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원래는 사람이 안 살던 지역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오면서 자신들의 시가지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신마산이라고 한 것이죠.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자들이 건너온 지역을 신 혹은 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신마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 한국사람들, 조선사람들이 살던 곳은 뭐라고 할까 했을 때 구마산이라고 일본인들이 불게 된 것입니다. 철도가 이렇게 부설이 됐는데 철도를 부설할 때는 아무래도 여객이 많은 곳, 물자가 많은 곳에 역을 설치를 하는데 먼저 설치한 게 당연히 신마산에 있는 마산역 그러면 조선인들이 사는 곳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했을 때 조선인들이 사는 곳을 구마산이라고 했으니까 구마산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역 이름이 신마산, 구마산 이렇게 지역명으로 붙여지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경남선을 놓을 때 마찬가지로 경남선의 맨 끝은 마산역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지역에도 하나 철도역을 만들어야겠는데 이 철도역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했을 때 마산역의 북쪽에 있는 여기를 뜻으로 북마산역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마산, 구마산, 북마산 이러한 철도역이 생겼고 이 철도역명이 지역명으로 굳어졌다고 보시면 공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마산은 주로 일본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요. 관청이 다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조선인들이 아주 하급관리나 아니면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주로 일본인들이 살던 곳이었고 구마산은 상대적으로 원래 조선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도 상업을 위해서 구마산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일본인들의 신마산, 조선인들의 구마산이라기보다는 관의 지역인 신마산, 민의 지역인 구마산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마산과 구마산이 떨어져 있는데 철도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청들이 다 신마산에 있으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떨어져 있는 중간지역, 중앙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개발 요구 혹은 관청의 이전 요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앙마산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중앙마산 지역이 바로 지금 315의 그탑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산은 일본인들의 거주지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진해가 바로 있기 때문에 군사도시적 성격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 가까운 항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 200만이 있었는데요. 상당 부분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지 중에 하나가 마산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산항에는 약 4, 5만으로 추산되는 일본으로부터의 귀환민이 들어왔고요. 또 반대로 일본인들도 마산항을 통해서 혹은 진해항을 통해서 본국으로 귀국을 했었습니다. 마산에 귀환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항구가 있었다는 것과 무엇보다 항구가 있기 때문에 생길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산으로 많이 들어왔고 나중에는 이제 고향으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했지만 그중에 남은 인구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6.25전쟁, 한국전쟁입니다. 마산은 낙동강 전선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이 안 된 도시라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경남 쪽에서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기차 선로를 따라서 걸어온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로망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난민들이 기차를 타거나 기차를 못 탔으면 선로를 따라 걸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타기도 하고 이분들이 쭉 내려오면서 밀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밀양에서 이제 이렇게 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수는 부산으로 갔는데 일부는 이제 마산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부산이 피난도시라고 하는데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밀양, 부산, 마산. 그래서 마산에도 한 4, 5만, 5만 정도로 추산되는 피난민들이 왔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전쟁이 끝나고 아마 이제 서부경남 쪽 분들은 돌아갔을 거고요. 그런데 멀리서 온 분들 같은 경우에 마산이 번성한 항구이자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정착했던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정확한 추산은 안 되는데 1960년 당시에 마산의 인구가 한 10만에서 12만 정도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 정도는 귀한민들 혹은 피난민들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마산이라는 곳에 마산 사람이 격동기에 재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서 흔히 마산은 남해안의 조용한 항구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고 굉장히 이동도 높고 흘러다니는 사람들, 흘러오는 물자들, 나가는 사람들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철도가 있고 항구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이제 슈에버스가 개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슈에버스가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게 딱 그 지금 315 근처에 이렇게 다 몰려있는데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지금 말하는 정규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짐을 날라준다든가 그리고 배가 들어오면 어쨌든 고기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이다 보니까 좌판 벌릴 수도 있고 구두를 닦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벽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가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고 그런 분들이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혈애를 단신이나 재산을 다 부기나 이렇게 놔두고 온 분들이라서 결국 몸으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시장과 역, 터미널 이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315 이거 직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일감이 줄고 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혈애를 단신으로 혹은 모든 걸 읽고 오니까 좋은 집은 구할 수가 없고 이미 이제 좋은 집들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빈터로 비집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주로 바다 쪽에 가포 쪽이나 이런 쪽에 약간 천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분들도 있었고 혹은 이제 일본인들이 떠난 적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창고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원래 사람들은 이제 평지나 약간 약간 언덕에 주로 이제 거주를 마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언덕 쪽은 비어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시장에서 나오는 판대기를 구해서 대충 이렇게 천막도 치고 판 잡치도 만들면서 이제 생계를 꾸렸는데 거기가 주로 이제 추산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추산동 지역이 살짝 이렇게 가파른데요. 거기가 어시장이나 역이나 터미널에 이렇게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라서 교통비도 아껴야 되고 그런 지역에 해안가 혹은 일본인들이 두고 간 적산, 산중토계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 분들은 지금 마산에 7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말 많은 거고요. 당시 10만에서 12만 도시에 남녀고등학교 합해서 7개 간호학교까지 합하면 8개 흔히 이제 서부 경남쪽에서는 교육도시로 진주를 꼽는데 진주가 교육도시인 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주교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좀 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진주는 위치상 호남 지역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전국적으로 보여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하는데 마산은 마산 일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마산으로 진학을 많이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도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생들 중에 여기서 자취를 하는 학생도 있고 물론 이제 마산에 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통학을 하는 열차나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등학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로 바글바글한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이 바로 있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좀 풍경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위가 촉발된 것은 이제 마산 민주당 거기서부터 시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민주당원들이 주도를 했고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일부 시민들이 합세를 해 가지고 불종거리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 이제 자유당사가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제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워낙 번화가니까 아까 그 마산 여기로 오가는 사람들이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깃드니까 사람들이 마치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한 것처럼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된 타겟이 됐던 것은 이제 파출소들 그 남성 파출소가 바로 왜 타겟이냐면 그게 자유당 앞에 자유당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겟이 되어 가지고 파출소를 이제 공격을 하니까 또 다시 이제 경찰들이 강경 진압에 나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동동 창동의 복잡한 골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것을 경찰들이 쫓아가면서 거기서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어디로 모였냐면 약속이나 한 듯이 마산시청 지금의 합포구청에 있는 방향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코스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은 불임시장에서 이제 차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KT빌딩 앞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그쪽은 옛날에는 길이 아니었고요. 그 3.15 기타 뒤쪽에 그쪽이 원래 메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바로 그 앞이 이제 지금 몽고 관장이 있고 무학초등학교 있고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시청이기 때문에 사람, 그 경찰이 이제 그 앞에서 무학초등학교 근처에서 방어선을 치고 시위대가 직결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북마산 파출소가 이제 불에 탔는데 어쨌든 그것도 타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그 공간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내려와 가지고 이 양쪽의 시위대가 무학초등학교 근처에서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낮의 시위는 사진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밤의 시위는 시위 장면 자체는 안 남아있고요. 끝난 후의 것만 남아있는데 굉장히 격렬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밤의 시위에도 고등학생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제 낮의 시위에는 잘 안 보이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당시에 증언도 그렇고 희생된 분들, 체포된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으로는 희생되거나 체포되지 않은 또 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를 회상하는 회고록이나 증언집을 보면 내가 약간 총탄에 맞아서, 다리를 맞아서 쓰러졌는데 어떤 청년들이 나를 부축해서 간다든가 내가 돌의 머리를 맞았는데 어떤 청년들이 나를 치료를 해줬다든가 도망치다가 쓰러졌는데 어떤 청년들이 일으켜서 나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희생되거나 체포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것인데 62년에 기념탑이 건립되고 국가화, 기념의 국가화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30년에 침묵이 있는 것이죠. 62년부터 김용삼 정부가 이렇게 할 때 92년까지 이 30년에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태 다 침묵을 한 것입니다. 희생되거나 체포되어서 신원이 드러난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말을 안 하고 고령에 이르러서야 내가 그때 얼음 장수였는데 그때 사실은 드럼통을 밀고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서야 하게 된 것인데 여쭤보면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30년에 침묵기 동안 말을 안 했고요. 본인들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이후에 마산에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산이 워낙 유동성이 크고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말할 기회도 안 주어졌고 또 말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산 시민들이었거든요. 마산 시민들 혹은 마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들 자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분석적으로 추론을 좀 해보면 작은 회사를 다니고 지게를 나르고 그 얼음 장수처럼 장사를 하고 그 장사한 데서 간단하게 일을 돕고 사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분도 왜냐하면 그때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경제가 나쁠 때 남성들이 특히 이렇게 일거리 없이 지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59년, 60년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특별히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도 광범위하게 존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추론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전쟁이 끝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보도연맹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컸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유족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들이 10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여러 숨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런 뭐랄까 울분 이런 것도 이거는 전혀 증명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좀 쌓여 있지 않았을까 첫째로는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한 의기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주변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막고 쫓겨가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본 것에 대한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어떤 청년들이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어트에 가깝거든요. 밤의 시위는 원초적이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낮의 시위와는 구별되고 또 3위로만의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기념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기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그와 연관이 있는 곳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아닌 곳에 세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3위로 이거 탑을 가보시면 3위로 이거 탑이 있고 몽고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산의 대표적인 기업이 몽고관장 전시관이 있고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여기가 마산의 어떤 기념 공간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의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 3위로 이거 기념탑이 이제 좀 독특한 이유에 의해서 거기에 건립되었는데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마산 인근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돈도 필요하고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5.16이 이러나가지고 국가가 이제 그 강력한 군사정권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장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 장소를 지정할 때는 다소 우연적인데요. 이 마산은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철도용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용지 중에 별로 쓸모없는 곳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선과 마산선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 만나는 공간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부지를 선정하게 되는 사유를 밝힌 명확한 문서는 없습니다. 출원을 할 수 있을 뿐인데요. 당시 정황을 보면 인위적이고 우연적으로 그곳이 선정이 되어서 저는 이제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하는 지역으로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철도교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안 보이는 위치라고 의견을 밝히는 아예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념탑이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을 쓰는 이유는 말이나 글로 하면 서로 다툴 여지도 생기고 의견도 다를 수 있고 한데 보는 사람이 일종의 자기 의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념물을 보거나 기념탑을 볼 때는 항상 그것을 전유해서 해석을 해왔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에도 나오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그 탑을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탑의 인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3.15 의거 때 가장 시위가 격렬했던 무학군민학교 바로 그 앞이라는 거죠. 거기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바리케이트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전이 가장 격렬했던 지역인데 마침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기념탑 앞에 사진을 찍으러 간다든가 혹은 방문을 하면 정면에서 보거든요. 모든 사진이 정면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쭉 한번 돌아보면 이 동상들이 보고 있는 방향이 가장 시위가 격렬했던 그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탑이라는 상징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념 공간을 재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념탑 뒤에 가보면 동그란 그게 그냥 분수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원은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물이 약간씩 흘러나올 수 있게 벽면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서 일단 기념 공간을 조금 더 추모와 기념의 의뢰로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름을 남기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경제성장도 그렇고 이름 있는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말하지 않거나 혹은 묵묵하게 했거나 하는 분들도 일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 그리고 세계사적이 차원에서 3.15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마산의 것이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산의 것으로 소중하게 이렇게 3.15를 기념하는 것은 좋은데 30년 내 침묵이 있었고 그리고도 30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마산을 떠난 분들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게 마산만의 것으로 너무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하나는 지금 각 지역별로 이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각 지역들이 각 지역별로 약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과 기념의 어떤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만 3.15의 의의도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3.15는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960년대가 사회운동의 시대였고 첫 번째는 탈식민화운동이 있었고요. 인종차별 반대 반전 육팔 이라는 것도 집약되는데 1960년 3.15와 4월혁명은 그것의 시작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탈식민화의 서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계사적 의의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마산의 것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고 세계사적인 것이라면 훨씬 더 3.15의 의의를 불각시킬 수 있고 관심도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